로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메세지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로그는 각각의 피어들, 유저들이 작성한 메세지들을 연결이죠. 메세지 형태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작성자가 있고 작성 시점이 있고 그리고 이 at 기호가 붙어있는 것은 누구 상대방을 지칭할 때 이용하는 거고 팔로잉은 버튼을 클릭하면 팔로잉 하겠다는 뜻이 되죠. 지금 현재 팔로잉 하고 있는 중에서 뜨게 되죠. 예를 들어서 kex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팔로우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떴죠. 버튼을 클릭하면 팔로잉, confirm 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kex라고 하는 친구를 팔로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게 이 친구의 그러니까 고유한 식별 코드입니다. public key에요. kex라고 하는 친구의 public key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뭐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ed25519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이제 암호화 메칸짐을 뭘 쓰는지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에 들면 like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one like가 뜨죠. 그죠? reply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스레드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 친구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reply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좋은 글이 올라왔는데 짤막짤막하게 트위터보다는 길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페이스북의 정도 페이스북 정도의 어떤 길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도 올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해요. 일종의 형식만 보면 페이스북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최태현이라고 하는 한국인 친구예요. 이 친구는 현재 지금 제가 팔로잉 하고 있고 이 친구의 public 그러니까 key는 이거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그림도 넣어서 그림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넣는 방식은 좀 다른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는지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view full thread 버튼 클릭하면 이 글에 달려있는 reply들, reach of angled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형식인데 메시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최태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메시지를 작성하게 되면 일단 제일 처음에 작성하는 블록체인의 블록과 같아요. 블록체인의 블록과 같은데 블록체인은 블록 단위로 이걸 구성을 하지만 이건 메시지 단위로 메시지 단위로 체인이 만들어집니다. 메시지 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가 작성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 메시지의 아이디를 만들어냅니다. 이 아이디는 이 메시지의 이름이에요. 이 메시지의 이름을 해시 해서 해시 한 값이 아이디에요. 메시지의 아이디. 그렇죠? 이 메시지의 아이디가 다음번 메시지에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체인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sign이 첨부되요. sign이 첨부됨으로 해서 이 메시지를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게 맞다. 라고 해서 두 분 다시 번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쪽쪽쪽쪽쪽 인결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체가 하나의 체인. 각각의 메시지가 하나의 체인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 변조가 방지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위 변조 방지되는 것은 메시지 시그너츠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메시지들 간의 체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벤트만에 연구 보존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가요? 내가 작성해 놓은 것은 작성해 놓은 것이 연구이 밖으로 안 나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메시지를 내가 작성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이 친구가 작성한 메시지는 이 친구만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죠? 이때는 자기가 뱉은 말을 주스 닫는 방법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를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군가를 만난다. 같은 와이파이 에리어에서 서로를 팔로우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작성한 것을 얘가 다 가지고 복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복사한 다음에 얘가, 피어2가 팝을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팝은 피어2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또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어1이 팝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어1이 피어2를 만나고 피어2가 팝에 가게 되면은 팝은 피어1이 작성했던 모든 로고들, 모든 메시지들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스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팝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팝은 또 피어3가 이 팝에 방문한단 말입니다. 피어3가 팝에 방문해요. 그러면은 팝이 피어2로부터 복사해 온 것을 피어3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가시 프로토클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어1은 아일랜드, 조그마한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자기 혼자서 메시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 체인을 구성해 나가는 거에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같은 와이파이 존에서 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뭐 얘가 보트를 타고 놀러왔거나 무인도에. 얘가 보트 타고 무인도로 놀러왔는데 거기 와이파이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어 서로 안에? 와이파이가 됐거나 안에 블루투스가 될 수도 있겠죠. 블루투스로 서로 통해서 서로의 로고를 교환을 했습니다. 피어1은 피어2로부터 세상 소식을 전해 듣는 거고, 피어2는 피어1이 무인도에서 지내면서 작성한 얘기들을 듣는 거죠. 들은 다음에 피어2가 팝을 들리는 거죠. 육지로 와서 팝에 들렸는데, 팝에 들리면 팝은 피어2로부터 피어1 소식을 전해 들어서 복사를 해 놓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팝은 피어1과 피어2 모두의 얘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팝에 피어3가 들리게 되면 얘는 이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팝을 통해서 피어1과 피어2의 로그 내용들, 메시지 내용들을 다 전해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어1이 작성한 것과 피어2가 작성한 것.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피어3가 피어1을 팔로우하거나 피어3가 피어2를 팔로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팔로우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고지. 피어2가 새로 쓴 것을 푸시 방식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풀 메커니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지면 비수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